가드 신경쓰고 나이스 나이스 뒤로가면 안돼 그렇지 굽고 돌리려고라도 해야돼 짧게 치려고 그러고 펀치도 가드하고 나이스 괜찮아요 뒤로가지 말고 돌려야지 돌리고 치고 뒤로가면 안돼 뒤로가지마 돌려야 돼 붙으면 돌려줘 그렇지 갔다하고 같이 크로스로 뻗어줘야 돼 뒤로가지 말고 뒤로가지 말고 돌려 그렇지 그런식으로 찔러놓으라고 그만 하나씩 같이 돌리고 짧게 좋아요 상대잼 내는거를 크로스로 네 30초 커 커 커 뒤로가지 말고 20초 20초 거리 유지하고 또 뒤로가야돼 응? 네 컴온 네 수고하셨습니다 Epic 네 아 에이 어 네 예 어 네 네 네 어